이 색으로 전체 브라데이션 넣는 걸 연색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하면 되죠? 해놓고 이따가 더 보게 되니까 일단 제일 밝게 밝은 데를 다 풀어내겠습니다. 표정말은 보통 머리끝이 밝죠? 네 머리끝쪽으로 튀어나오는데로 해놨더라고요. 저pes을 박는 수지 무항해.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 finnsśmy의 소스는Deskади가 엄청lr 섹뿌면서 사용하셔야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